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4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들어오시는 바다님도 들어오시고 최대선님 박시연님 SK킴님 하얀님 익숙하신 분들이네요. 공병호와 함께하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 꾸준히 들으시게 되면 많이 성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매일 한 시간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참 한 시간 정도 어떤 방송을 듣는가 개인의 성장이란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젊은 날에도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자기 삶을 개척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편리함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청년기에는 내가 작년이 됐을 때 중년이 됐을 때 그리고 중년기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 돼서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는데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은 보통 방송하고 달리 개인의 어떤 인생의 내면 세계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 몇 년간 듣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삶에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진가를 알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 초년에 여러분께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은 공병호 tv를 응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세상을 벌어보는 관점이나 안목 또 개인이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할 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꼭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익명의 다수가 본인이 선택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엄청난 시대인 거죠. 제가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박사님 요즘에 젊은 분들은 루틴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단어가 퍼뜩 떠오르게 돼가지고 이제 오늘이 일요일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하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방송은 제 머릿속에는 이게 이제 루틴인 거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방송을 또 안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이해, 전망, 주장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루틴인 거죠. 루틴. 루틴이 아주 중요하죠. 루틴이. 좋은 루틴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 머릿속에 펀뜩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것을 뭐 시사 문제도 하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 연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젊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을 한번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소년계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뭐 재테크가 줄을 이루지만 청년기라든지 작년 때는 개인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시면 은퇴 이후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 것인가 이게 모두 다 이런 큰 범주에서 보면 인생 경영이고 또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자기 경영이지 않습니까 자기 경영 이 자기 경영이란 언어를 국내 처음으로 이렇게 유통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신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ibm에서 오래 계셨던 구본영 선생 구본영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자기개발서 1세대 작가죠 1세대 작가 그래서 공구세트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공시하고 구시니까 이게 이제 제가 41살에 썼던 직장을 그냥 과감하게 그냥 내려놓고 그냥 황야와 같은 그런 생활 41살이면 이제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고 뭐 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제도 밤늦게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날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서쳐 지나가도 그중에 가장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40살 정도 되는 남자 이야기 그게 굉장히 뭐 거기에 관련된 사연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잘 모르죠 집사람은 뭐 잘 알 조금 잘 알 거구나 한 남자의 내면색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서로 부부사이라도 공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숱한 난제와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가장 처녀작입니다 첫 작품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싸네요 9천 원 그 당시 이제 화폐가격으로 다졌으니까 이 책을 갖고 여러분들 이제 20년 정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다 했고 그러나 뭐 그 모든 일에서는 저는 항상 좀 창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여러분 저 연배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었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성품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오던 대로 그냥 선거도 이야기를 한 거죠 침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청소년기나 중년, 장년이나 노년기에 어떻게 하루를 여러분들 생산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를 구독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참조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것이고 그분들 삶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경영에 자기 개발은 굉장히 좀 좁은 의미고 자기 경영은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는 좋은 루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매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름의 프로세서 과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데 투입할 시간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심적으로 외롭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이 섬여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있고 좋은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 공병호TV의 실시간 방송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루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영어로 스픽 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세상에 발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다룰 때는 좀 공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진실된 한 보수주의자의 이야기를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겠죠 호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좋은 루틴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노년이 되신 분이 계시면 항상 여러분들 좋은 맛집을 찾을 수 없고 항상 여러분들 여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인데 그 여행도 3개월 6개월 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를 가든지 예를 들면 시치리를 가든지 아니면 안달루시아 스페인으로 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뭐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고정물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이 있고 항상 여러분들 신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좋은 루틴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그 루틴에 따라서 계속해서 삶이 돌아가고 그 사이에 이제 약간씩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변화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새로워지는 거죠 첫 번째 좋은 루틴을 가질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경영에 성공할 것인가 자기 개발서 1세대 작가가 여러분들 번뜻 떠오른 생각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남녀노소 연령고하 인생의 스테이지에 관계없이 이런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연필이나 이런 펜으로 노트 위에 적어보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젊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소위 자기 일상을 그냥 간단하게 메모 오늘 뭐뭐뭐를 내가 처리하겠다 그걸 기록해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뭐 그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25%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자기 경영 다이얼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문구점에 가면은 그런 노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도 오늘 하루하루에 여러분들 날짜를 쓰고 요일을 쓰고 아라비아 숫자로 첫 번째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화하기 두 번째 책 뭘 읽기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새롭게 재단장하는 일종의 의식이자 의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적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이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에도 기록할 수면 이긴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자기 경영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일종의 대들보 같은 것이 바로 매일매일 자기가 일상에서 처리해야 될 일 도전해야 될 일 미루지 않고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될 일을 메모를 해서 남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그걸 체크해보는 것 완성됐으면 동그라미 완성을 못했으면 고표 그다음에 적당히 했으면 세모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적어보는 것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귀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자기 개발서 작가 1세대로 뿐만 아니고 비교적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온 한 남자의 경험담과 지혜를 듣는 겁니다 적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적는 행위는 물리적 행위지만 또 특별한 여러분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을 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좋은 루틴을 갖도록 노력하자 두 번째는 매일 일상의 계획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죠 두 가지 세 번째 여러분들 하나 정도 더 들자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세상에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다음에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경제학의 여러분들 원론을 배우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것이 경제학 원론 시간에 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런 것을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 에너지나 이런 것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엘로케이션 배분할 것인가 해야 될 일을 기록을 남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될 활동을 언제 처리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호르몬 분비에 관련해서는 개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저녁만 되면 초주음 상태고 새벽만 되면 생동감이 넘쳐르는데 그건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평생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700회쯤 일어나서 뭐를 시작하는 걸 그리고 빨리 자고 그게 호르몬의 분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을 한 대 모아가지고 본인의 여러분들 에너지가 가장 왕성할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당 효율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일을 모아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쓰는 겁니다 새벽에는 가장 생산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낮 이후에 좀 느슨할 때는 기계적인 일을 처리한다 그런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한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본격한 2019년에 책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0여 권 정도 책을 썼으니까 대부분은 다 저서죠 번역서는 거의 없고 몇 권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 책들이 2019년, 2022년 12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냥 써내는 거죠 자꾸 이제 시간이 분산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12월 한 한 달 정도는 저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집중결성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자원배분의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업무를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 정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무난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는 오늘날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50대에 서양 철학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책도 한 대여섯 권 쓰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본인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사업가로 입신을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다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다 출중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고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고 영역이 크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겸손해지게 되고 겸허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생명도 그렇고 일의 성사 여부도 그렇고 인생의 성공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터물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양 고전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샐로우 해피니스 얕은 행복이 있죠 그건 우리가 대개 일상에서 음주 가물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취미를 갖거나 그렇게 하면 대개 얻을 수 있는 거죠 샐로우 옅은 해피니스가 있는 거고 그게 대개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에는 반드시 권언적인 행복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행복이 깊은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디페피니스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런 행복은 인간이 제조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니까 바깥으로부터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그렇게 나대지 않는 거죠 옅은 행복하고 깊은 행복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고 옅은 행복은 인간이 다양한 행동이라든지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만 깊은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통제 영역 바깥의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통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세상을 많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용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탁 입었는데 며칠 전에 한 분이 요즘 젊은 분들하고 같이 직장생활을 해보면 루틴 같은 것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번뜻 떠오르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그것이 바로 루틴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 경영에 성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하지 않게 첫째는 좋은 루틴을 항상 만들어서 운용한다 두 번째는 매일 일상에서 뭐를 해야 될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한정된 시간이나 에너지를 특정 업무를 처리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함 즐거움에는 옅은 젊음과 깊은 즐거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것은 기본적으로 옅은 행복은 인간이 제조 생산할 수 있지만 노력으로 그러나 기쁜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 바깥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갖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생애 내내 기쁜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그다음 맛집을 찾고 이런 게 다 기쁨이지만 그게 옅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